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자의 말 안 질러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오리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안의 능력과 모든 지식을 지켜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오리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 우리처럼 사랑과 천자를 보내주신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주위하여 십자가를 계속하신가 주가 주신 그 사람들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 우리처럼 사랑과 천자를 보내주신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주위하여 십자가를 계속하신가 주가 주신 그 사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가 주신 그 사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과 천자의 말 사랑과 천자의 말